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마음의 병, 정신건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문제로 찾게 되나요? 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보았을 그런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잘 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산만한 어린아이들부터 치매가 염려되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은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지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낙방을 하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마음이 우울하거나 잠이 잘 안 오거나 하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나의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가벼운 감기의 경우는 그냥 푹 자고 쉬면 자연스럽게 회복하지만 중이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할 정도로 계속 오래 갈 것 같으면 그때는 꼭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오는 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점점 심해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상을 느껴도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경우가,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병을 더 키우는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받는 비율이 15에서 20%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해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가 늦어서 질병이 많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도 신체건강처럼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맡고 계신데요. 정신건강센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일단 도와줍니다. 또 일반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5개구 그리고 전남의 각 시, 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거나 또는 인터넷에 본인의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검색하면 이용 방법을 쉽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에서 마음건강주치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광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전문의들을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로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을 때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언제나 원할 때 정신건강센터를 찾으면 바로 상담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겠고요. 다만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약속된 시간에 전문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정신질환 중에 조현병 관련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병, 어떤 질병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조현병의 흔한 증상은 망상과 환청입니다. 망상과 환청하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동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스쳐가듯이 한 번쯤은 다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점점 심해져서 근거 없이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의심하거나 위축될 때를 관계망상,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환청이라고 하면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이 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나 하는 현상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거나 하면 겪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망상이나 환청이 오래 지속이 되면 조현병 관련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의하면 100명 중 7, 8명 정도는 망상과 환청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범주 질환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현병 증상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조현병을 앓게 되는 건가요? 누구나 다 조현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의 시작 시기가 대부분 10대와 20대, 청소년과 청년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청년 시기에 이런 관계사고라든가 망상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조기에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자막 뉴스에 심장병이 있을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다는 뉴스가 나가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 시기에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바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조현병을 예방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신체 질환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고혈압, 당뇨 치료할 때도 약을 잘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식이 관리도 하듯이 조현병 치료약을 잘 먹으면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면 건강이 잘 회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목받고 있는 정신 질환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 보면 공황장애 겪고 있다고 하면서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 공황장애는 어떤 질병인가요? 공황이라는 뜻은 심한 불안을 이야기하는데요. 공황장애는 죽을 것처럼 심각한 불안이 갑자기 몰려드는 상황을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 역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20, 30대, 40대 이런 성인들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상담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신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본인보다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리는 느낌인데 본인이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삶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일단은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평상시보다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고 또 피로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내가 그간에 잘 했던 일상생활을 효율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고 하면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광주 지역에서는 청년 정신건강센터인 마인드링크를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몇 년간 광주 지역에서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마인드링크에서 상담도 받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인드링크 모형을 전국적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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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